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광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이번 주 저는 오늘 되게 화요일 같은데 금요일이에요. 비가 오는 금요일. 이번 주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비가 싹 내리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면서 뭐 삼성전작 폭등하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하루가 지나가고 있죠. 뭐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이번 주는요. 저는 좀 언더독 스페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저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좀 아, 좀 걱정인데?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이번 주에 상승과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에 있어서 이유 없는 상승도 없었고요. 이유 없는 하락도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 주만큼은 확실히 시장의 어떤 말이 얘기가 되는, 말이 통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서 언더독 스페셜 이번 주만큼은 이유 없는 상승도 이유 없는 하락도 없었다라고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언더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입니다. 철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사주 보약의 원기 회복이라는 어, 이 기사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어, 갖다 빌려다가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가 1년 동안 1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 일단 이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좋지 않았죠. 음, 최근까지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안 좋았던 얘기가 시작됐던 게 제 기억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오래전 얘기처럼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철강에 대한 얘기는 어, 좋은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그 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큰 양봉을 만들어내고 월요일에는 오히려 긴 은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던 것이 저 십자가 표시로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까지 흐름을 지켜봤을 때 1조 원이라는 자사주 매입 소식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호응을 해주지 못할까요? 저는 이유를 아직까지 좀 힘들다는 쪽에서 봤는데요. 철강이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철강까지 감산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철강은 뭐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자동차라든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낼 때 중공업을 만들어낼 때 가장 필요한 그 산업재가 철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드는 일이 계속 공장이 문을 닫고 만드는 일이 사라지다 보니까 철강도 수요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로라하는 그런 전세계적인 철강 기업들이 이걸 좀 많이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가 감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호재로 느껴지지만 그만큼 일단은 위기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재로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1조 원의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다는 건 요만큼의 최저가 그러니까 13만 3천 원이라는 이 바닥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1조 원을 1년 동안 나눠서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요 정도 주가를 지켜주는 한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자사주로 이걸 아마 방어를 해줄 것이다. 그런 심리적인 잡아주는 그런 느낌 정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실물 경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정지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철강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재개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그럴 때부터 철강이 다시 필요해지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이제 걸음마를 막 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요거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측면에서 자사주로 매입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걸음마를 갓난아기부터 다시 한 차례 한 차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좀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두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뭐 대표적인 언더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산중공업이라는 그룹의 핵심이자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그런 존재죠.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옆에 보이는 그 공장은요. 헝가리 공장이에요. 두산솔루스. 두산솔루스라는 알짜 기업의 헝가리 공장인데 요걸 살리기 위해서 요거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어 뭐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팀에 항상 상징적이거나 약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그 팀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은 항상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그런 인물이 정말 기록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되게 미래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은퇴를 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 신인들이 잘 커야 되거든요. 이게 이 그 세대교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그런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이나 지금 두산그룹이 좀 급하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업을 중공업의 어떤 부채들을 갚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단 두산솔루스가 1조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현재 두산솔루스의 주가를 보시면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총 1조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대로 1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진짜 1조원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있게 올라가야 1조원 정도의 금액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행보를 거듭한 이후에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자구책도 마련하고 뭐 솔루스까지 팔겠다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다시 한번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솔루스를 매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경제 재개에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지금까지 경제가 완전히 올스톱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 채권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권들의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을 뽑자면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련할 방안이 아직까지는 이 매각 말고는 마땅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두산도 대마잖아요. 대마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설마 두산이 무너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내부적으로 봤을 때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나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뭐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 원전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완전 반대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중동에 진출을 해서 그걸 많이 메워야 되는데 중동이 지금 유동성이 유가가 뭐 2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솔루스, 두산그룹주의 주가 측면에서 봐도 어떤 전체적인 기업 측면에서 봐도 아마 올해가 정말 가장 넘기기 어렵고 그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은 두산그룹주의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금융주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죠. 최근에 뭐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요. 실제로 수요일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열심히 투표를 하느라고 쉬었지만 미국 증시는 이제 금융주를 비롯한 1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보시면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뭐 월스트리트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다닐 정도로 대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옆에 보시다시피 제가 그 금융주들의 그 기업 이미지들을 모아봤는데 웰스트리트, 시티뱅크,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1분기 순이익이 30에서 40%까지 급감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일단 걱정했던 부분들이고 예상했던 부분들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숫자로 맞이했을 때, 마주쳤을 때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었다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그 지수가 좀 꺾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수요일에 뉴욕 증시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때문인지 국내의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금융업종들도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주가 흐름을 그대로 캡쳐를 한 건데 오늘 시장이 정말 팡파르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정말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융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기가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의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금리를 계속해서 급격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을 얘기했을 때는 정말 은행이라는, 은행을 기업으로 봤을 때 기업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로 한국은행에서 지원을,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지만 지금 채권에 대해서 아까 두산중공업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을 두산중공업 같은 쪽이 지금 당장 갚을 여력이 만약에 안 되면 나라에서 그걸 좀 살려주기 위해서 채권 만기를 좀 연장해주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걸 받아야 되는 은행 입장에서는 또 그게 이익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힘들죠. 그리고 금융주의 가장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또 배당 아니겠습니까?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는, 단점을 상쇄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도 한국은행에 어떤 지원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선을 그었죠. 그쪽으로는 활용하지 말라.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 정책의 어떤 상승으로는 활용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력도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어떻게 보면 금융주가 반등했던 것은 저평가 매력에 의해서 조금 반등을 줬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이러한 흐름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금융주는 언더독의 승리라고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한 주가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앞으로는 진짜 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한도 개방하더니 이거 진짜 그럴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봤는데요.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저의 엄청난 행정병 출신으로서 PPT 실력을 발휘해서 코스피의 이번 주 흐름과 상해지수의 이번 주 흐름을 겹쳐봤습니다. 굉장히 감쪽같죠? 그런데다가 선까지 이렇게 이었는데 이 그림을 제가 굳이 왜 그렸냐면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여기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보시면 한 번씩 꺾여요. 장초 출발할 때 한 번씩 꺾이는데 항상 다시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약간 중국 증시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요즘 말로 하면 멱살 잡고 캐리한다고 하죠. 약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먼저 열고 중국 증시는 좀 늦게 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나중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나왔던 긍정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월별 수출 증감율이었습니다. 마이너스 6.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월에 발표됐던 1월 지표가 마이너스 17.2, 2월, 3월의 내용이 마이너스 6.6 예상치가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14%까지 계속 두 자릿수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6.6이면은 오! 이거 정말 서프라이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고 무역 수지가 그래서 199억 달러가 플러스가 됐대요. 예상치로는 18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아무튼 그 예상을 일단 코로나19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다들 너무 낮춰잡았던 것이 오히려 약간 호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1분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을 때 1, 2, 3월에 최악의 상황을 뚫고 나오는 그런 중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꺾은선 그래프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쭉 향하게 된다면 4월, 5월에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 가장 먼저 발병했던 곳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얘기들을 다 찢어내고 조금씩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요일에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입니다.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이 사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일장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사람은 그 타이밍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마술사인 것 같아요. 타이밍을 뭐 시장의 어떤 흐름과 분명히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고맙죠. 이렇게 여러 열리기 직전에 이렇게 발표를 해주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올라갔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오프닝 of America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다시 여는 방안에 대해서 3단계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심텀 케이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고요. 1단계는 직장 상황을 조금 개선해주는 거 직장에서 이제 한 10명 정도까지는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에 그 조건이 있죠. 조건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어떤 이런 증상들이 2주 동안 만약에 그 흐름이 꺾일 때 그리고 모든 그 의료체계 시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이제 1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각 주 주지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각 주에서 우리는 이제 꺾였다고 본다. 우리는 만약에 다시 이렇게 나오더라도 분명히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자제들이 분명히 이제 구비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1단계를 열 수 있는 건데 1단계는 직장에서 한 10명 내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뭐 대형 공장을 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1단계는 힘든 것 같고요. 2단계부터는 이제 학교까지 문을 여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3단계부터가 이제 직장 운영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게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말하면 뭐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열리려면 그 각 주지사들에게 책임감이 정말 막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만 발표하고 책임은 뒤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분은 좋잖아요. 이렇게 경제재계 계획을 발표했다는 게 기분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오는 흐름이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호재를 더 들자면 이제 이거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일단 이 약이 뉴스에 보도된 내용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25명한테 투약을 했는데 일주일 내에 대부분 상황이 호전돼서 퇴원을 했다. 대부분 퇴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그 제약 그 안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아 효력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 에프터하우스 보시면 16% 급등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제 장중에 2.5% 올랐는데 16%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진짜 이제 시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어떤 종목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뭐 물론 이미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 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다음 주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낙폭과대주들 앞서 보셨던 철강주라든가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 더 올라갈까. 심지어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좀 핫한 섹터는 이쪽이죠. 삼성 SDI를 비롯한 2차전지주. 저는 삼성 SDI가 막 10% 넘게 막 아침에 올라가길래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렇게 안정을 찾은 게 다음 주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다음 주에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KMW인데 저거는 이제 5G. 5G는 오늘 좀 부진하지만 이미 코로나19에 내려갔던 그 부분을 다 회복하고 전 고점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갑자기 흐름이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안에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뭐 일단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을 때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을 한번 살펴 제 나름대로 제 뇌피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 이렇게 정말 3월 19일에 음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나락으로 진짜 떨어졌었는데 그 흐름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오바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1700까지는 다시 한번 그 낙폭과대 의미의 어떤 반등이 됐던 것 같고 1700에서 여기 1800 파란선까지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쪽에서 점점 이제 그 나아지는 숫자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미국과 유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렇게 어 점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러면 미국과 유럽도 곧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뭐 지난주에도 정점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다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제는 코로나19보다 경제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재개될지에 따라서 아마 한 2000선까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안에서는 어쨌든 그 경제가 완전 멈춰있다가 재개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좀 다 같이 좀 같이 올라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0선 이후부터는 이때부터는 진짜 각계 전투죠. 그러면 또 이제 진짜 뭐 언택트 사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 정말 그 과거 그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코로나19를 겪고 난 이후에 사회가 좀 바뀔 것인지 이 판단에 따라서 아마 종목에 대한 선택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선택은 뭐 여러분의 몫이고요. 이때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다 같이 올라갈 때의 수익률을 조금 더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는 이 2000선까지는 조금 계속 이렇게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기대였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언더독들의 위기 극복 능력 어느 정도까지 그 노력을 해주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사실 뭐 선거다 뭐다 해서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자 단비가 오고 있어요. 봄비 아 단비가 오는 그런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